우리 전의 다양한 영상을 심리학이라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민의 심리학생의 심리학자 홍상민과 함께합니다. 박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열정의 지방선거에 마침내 끝났는데 당선되신 분도 있고 이제 낙선하신 분도 있겠는데 당선되면 질문은 어떤 게서부터 하게 되나요? 사실 제가 당선이 안돼봐서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일단 당선을 통해서 얻는 것과 또 손실해피라는 심리라는 걸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얻은 것으로부터의 혜택에 초점을 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 비용이나 공약 실천 계획, 농공행상 뭐 이런 것 중에서 얻는 게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당연히 당선되신 분의 입장에서는 농공행상이 가장 시급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소리냐 당선이 되면 공약 실천 계획부터 생각하지 않겠냐란데 대부분의 분들이 당선되신 분들은요. 아마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무엇인지 기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공행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패배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네 사실 패배하신 분은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 무슨 계산부터 가장 많이 하는가 봤더니 본인이 득표한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나 방향성 또는 당 기회의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탐문을 조금 해봤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인 반응은 거의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몇 달 후에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해 보입시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더라고요. 이게 저 보통 다른 일과 달리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동암성대가 있는 것들 보지 않을까요? 그럼요. 보통 이렇게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은 회복되는데 최소한 2, 3개월 정도가 걸리신대요. 실제로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한 3개월까지 여파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선하신 분들은 사실 앞으로 한두 달 진짜 몸관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불편할 때는 몸으로도 영향이 나타나는 어휴 몸으로 영향을 나타나는 게 가장 1차적이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그분 스스로가 본인이 믿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드러난 사실 자체에서의 괴리가 크면 컬수록 거의 뭐 벼락마저는 심정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2등 하신 분 또 본인이 최소한 2등은 확실히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3등밖에 못 하신 분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진짜 크게 다가오죠. 글쎄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졌으면 며칠 전에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저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걸로 봐서 집단 우울증 상황은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충격으로는 받아들였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행동을 아주 발빠르게 보이신 거로 봐서 집단 우울증에 의한 무기력증으로 빠지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또 누구 탓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리로 생존 의욕이 더 발동하는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선거 과정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 또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분의 정치죠. 그리고 그분의 사생활, 이건 이유와 관계로 있나요? 영관 관계로 안 혹시 지금? 어 사실 그거는 그 정치인을 이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한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중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 미워할까 이럴 때 좋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사생활 관계가 뭐든지 어떻게 보면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지지하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는데 저 사람을 믿을까 말까 또 저 사람 뭔가 이 좀 뒤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 사생활이라는 거는 상당히 내관과 같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회사에 대한 호불호가 정해졌을 때 그것이 사생활이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씨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뭐 아주 결격사유로 강하게 언급이 됐지만은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문제냐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결과가 지금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야 정당의 이제 6.23 지방선거 앞서 2.3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중표 자유한 부상대표는 직무수석을 시장되면은 시청 앞에서 자신이 노예 10곡을 들고 춤도 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부울시 군장부는 강남에서 민주당 6시 군장 국비라면은 거리에서 많이 강남사의 춤도 추게 다 국회의원 재생도 송포할 수 있는 것 같은 바람에 대한 극동률 특정 성적을 받으면 소통을 제품되겠다. 이게 좀 약간 쉽게 받아들기 힘든 그러나 주목받을 만한 그런 공약들이 나와요. 그렇죠. 주목받을 만한 공약이긴 한데 정치인들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대중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또 그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뭐 서울시민 중에 누가 홍준표 대표 노래 10곡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참을 만큼 인내심이 있을까요? 또 박정진 후보가 석촌 호수에 뛰어들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는 걸 본인들이 기분에 내켜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하겠다는 분들이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할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선거 출마하신 분들과 투표하신 국민들 중에서도 선거에 지나치게 몰입하셨던 분 중에서 일상을 지금 복귀 못 하신 하하 그렇죠. 하하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 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기대했던 거 또 믿고 싶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뭐 그게 조금 전에 언급하신 아마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이 나라가 뭐 누구한테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 진짜 세상을 얼마나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가 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또 아까 박사님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후보들 가운데 많은 공약도 기업이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군요. 네. 이제 지지자이면서 또 그 선거에 대한 공약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표했을 텐데 앞으로 그 저 선거를 바라보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 선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분위기 아주 많이 모르겠지 않으면 선거에 그 분위기를 좀 가라앉는다는 분들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요? 사실 일상을 돌아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대해서 흥분을 하신 분명 그 흥분을 또 똑같이 월드컵에 대한 흥분으로 스위치를 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은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축구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이제 마치 본인이 허탈한데 이 허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게 되는데 대개 어떤 하나에 몰입하고 흥분하시는 분은 본인이 또 금방 흥분하는 거를 또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의 심리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게 저 생각입니다. 가족 간에 그 저 선거 때 많이 저 말라진도 생기고 성취적으로 전해가 달랐는지 다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저 시간이 지나면 자기 극복을 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극복이 되지 않고요. 또 특히 그거를 뭐 극복하기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서 가족 모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회를 하자 뭐 이러면 가족이 파탄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선거 끝나면 이 선거에서 보여줬던 이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한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한다라는 제시어를 많이 보여주면서 넘어가야지 굳이 누가 옳다 그러다를 다시 언급하는 거는 이 갈등을 더 정폭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심리학에서 확정 편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데 이게 한국의 정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현상을 이해하려는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인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훨씬 더 현혹이 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나 또는 특정한 여론몰이 이런 것에 따라서 마치 대세가 그렇게 간다라고 믿게 되는 착각을 아주 쉽게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정 편향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다 생각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이전의 빨갱이처럼 또는 반동이다 이런 식으로 처단될 거나 또는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 심리나 두려움 심리가 어쩌면 상당히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더 매달리고 싶고 그게 뭐 종교적인 열광이나 이런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는 것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개방된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